중앙일보의 현기룬 기자는 미래통합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렇게 전합니다. 미래통합당 당내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다음 주 발족을 목표로 당 소송 의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 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동안 4.15 총선이 문제가 없다라고 줄곧 주장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뜬금없이 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가 그런 질문과 의문을 함께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이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뚜렷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선거제도를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먹혀들어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기사를 본 한 독자는 이렇게 질타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재주로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가. 속담에 안전병이 성질 내고 앉아서 용 쓴다는 말이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 쓴들 가짜 목수가 연장 탓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질타합니다. 다음 질문은 끝까지 비겁한 미통당 수뇌부입니다. 현기룬 기자와 통화에 응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턱의 구성 배경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내놓습니다. 턱의 구성 배경에 대해서 미통당의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4.15 총선을 치르면서 사전투표 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럴 경우에 사전투표 이후에 벌어지는 막판 상황까지 표심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당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현재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위 의원으로는 김기현 정훈창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점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미래통합당의 이런 태도가 참으로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제도를 바꾸려면 제도를 바꿔야 될 필연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기하고 거여 정당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또한 이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우리가 선거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에 이런저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치하겠습니다. 그런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일훈 기자에게 틀어놓는 미래동합당 관계자의 선거제도 개정사유라는 것이 그야말로 쿵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공당이 뻔한 사실에 애서 눈을 감고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이유를 둘러대면서 제도 개선을 시도해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자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당일 투표율에 육박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본말이 전대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통합당의 시각입니다. 끝까지 사전투표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부정조작사건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은 언급하기를 주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입장은 현재 미래통합당의 수뇌물은 물론이고 사무국에서도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사이로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이로 총선 사전투표 조작사건에 대해서 입을 담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당 입장뿐만 아니고 미래통합당을 대표하는 중진급 인사들의 태도와 발언에서 정말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이번 사건을 덮고 넘어갈 의향을 갖고 있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도 기사에 소개됐습니다. 5월 20일 날 발언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월 20일 날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총선 조작 의혹을 당신은 어떻게 보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자 광진을 후보자인 오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를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 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업색이 힘들면 최소화해야 된다. 사전투표 시기도 본 투표일과 건접시킬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퍼붓고 있는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오세훈 씨의 반응입니다.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발언이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를 파헤쳐온 국민들과 이에 동의하는 국민들에게 나라를 뒤흔드는 문제를 오세훈 씨는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아니다 정도로 폄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바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파헤치고 있는 사전선거 조작설에 대한 오세훈 씨의 입장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부여군에서 운좋게 참관인에 의해서 분류기 조작 문제가 발견됨으로써 간신히 당선되는 데 성공한 미래통합당의 중진의원인 정진석 씨도 한술 더 뜹니다. 사전투표 이에 관리 소홀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개표 과정에서 분실된 것을 확인한 투표용지는 경위가 어떠하든 관리 소홀 자체는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다. 어디 많이 듣던 이야기네요. 이 이야기를 또 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절개 사용하는 용어죠. 관리 부실이다. 선거 조작은 없었고 관리 부실만 있었다는 이야기죠. 정진석 의원은 부여개표소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실을 또 실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진석 의원조차도 끝까지 비겁한 자세를 유지할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의 속내는 나는 당선되었으니까 그런 문제에 개입해서 이미지를 손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통합당의 입장이자 통합당 중진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세상 사는 자세이자 정치하는 자세이자 4.15 총선 부정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이자 판단입니다. 기사에는 통합당 관계자들의 다수 의견이 적나라하게 실려 있습니다. 통합당의 추진 중인 특위가 총선 부정이나 사전투표 조작설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걷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속이고 있는 것이죠. 총선 부정이나 사전투표 조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특위 구성이란 것이. 통합당 고위관계자는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시연 등으로 정리가 된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연이 쇼인지는 미래통합당의 고위관계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 미통당 지도부는 부정선거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을 기준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서의 선거 부정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현우름기단은 소수의견을 기사의 마지막에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익명을 원한 또 다른 관계자는 보수지지자들이 제기한 총선 관련해서 여러 의혹에 대해 당이 수용해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이번 특위 역시 이 또한 고려해서 활동을 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소수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거 부정이 처음이자 끝이라는 점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점을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전혀 받아들일 의향이 없음을 우리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개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투표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는 다소 어정쩡한 그런 입장을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전투표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자리를 떨 인물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현재의 미래통합당의 상황이구나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마치면서 이 기사를 보고 독자 한 분이 남긴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통합당 사전투표 부정이라고 왜 말을 못하나 통합당 관계자들은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왜 말을 못하나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번에 밀리면 우파 국민들은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다. 심지어 통합당 내에 부정선거를 방주한다고 있다는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당은 왜 사전투표 부정이라고 말을 못하나 왜 말을 못하나 왜 말을 못하나 왜 말을 못하나 그것이 오늘날 사전투표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시민들의 바람이자 마음상태일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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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